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반토막이 낮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보고 향후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2월 25일 주말 사이에 x 에서 중국 lfp 배터리 가격 50% 하락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뭔가 했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다룬 catl 170a 배터리 가격 인화 관련 이었습니다 24년 2월 kilowatt당 51달러 이고 23년 2월 기준 50% 하락 가격입니다 현재 평균 가격 80달러 보다 낮지만 중국에서 lfp는 현재 60달러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링크된 기사는 china ev post 1월 17일 기사로 한 달 전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양한 의도로 현재 해석 중입니다 여기 보면 51달러 에서 40달러 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했죠 이 내용을 가지고 배터리 가격 저점이다 리튬 가격 저점이다 전기차 가격 하락으로 향후 전기차 판매가 증가 될 것이다 테슬라에게 배터리가 싸게 공급되므로 테슬라 이익이 증가한다는 등 각자 본인의 생각과 연결해서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평균 배터리 가격은 80달러 입니다 21년 1월과 동일한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가 더 낮은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배터리 가격은 중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임즈 기자들이 1월 30일 이전에 실적 공개를 완료해야 하는 이튬 배터리 회사 57개사를 집계했습니다 이 중 39개 기업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18개 기업은 손실을 입었고 총 이익은 1000억 위안입니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두 회사는 CATL과 BYD이며 이 두 기업이 이익의 70%를 가져갔습니다 성장률 측면에서도 두 기업이 모두 상당한 성장을 유지했고 TNC인 강풍리팀의 이익을 이 두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자축이 CATL 우축이 BYD의 재무재표 현황입니다 영업이익률에 집중해 보면 CATL은 22년부터 영업이익 12%를 유지하고 있고 이 기조는 25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BYD는 6% 수준입니다 이 두 기업은 일정 마진을 유지하면서 25년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이것은 경제계획처럼 뭔가 설정이 있는 듯 합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마진은 유지되고 매출은 줄면 안됩니다 CATL의 성장률은 40% BYD의 성장률은 80% 입니다 그러나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 상승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22년 대비 23년 시장 점유율 상승폭은 CATL은 0.6포인트 증가 BYD는 1.9% 상승했습니다 전년도 상승률 두 자리에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겁니다 현재 이 두 기업에게 중국은 호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은 개방되어 있으니 그냥 들어가면 되고 미국은 멕시코로 우회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 배터리 보조금 lfp 감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막아야 하고 미국은 ira 유럽도 중국 전기차 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배터리 가격 하락까지 오는 구간 중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23년 3월 CATL이 향후 3년 동안 탄산 리튬 20만 위안의 비율로 자동차에서와 배터리 공급 가격을 정산 협의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CATL은 해당 기업의 배터리를 80% 공급할 수 있고 배터리 매출 증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당시 워딩을 보면 CATL의 리튬 공유 계획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부 강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횡재 이익을 얻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리튬 가격이 30만 위안이었고 20만 위안까지 싸게 리튬을 공급한다는 황당한 조건이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20만 위안까지 리튬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에 CATL의 이춘 리튬 광산이 멈췄느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현재 보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춘 지역의 리튬 광산을 이용해서 CATL이 리튬 가격을 조정한다 라고 의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20만 위안 협의 시점에 추가의 내용을 보면 결국 CATL과 특정 전기차 업체들 특히 중국에서 선두 기업들이죠 새로운 가격 정체 메커니즘을 논의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가격을 CATL이 조정하겠다는 의미인지 배터리 재료의 가격 변동성을 자동차 회사와 공유해야 한다 이춘의 리튬 산업 개편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이때 이춘 지역에 리튬 광산을 멈췄고 뭔가에 조치를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도 이춘 리튬 광산이 멈췄지만 리튬 가격 하락은 계속됩니다 결국 8만 위안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24년 1월에 나온 내용이 170암페어 lfp 각형 배터리 는 전기차의 주력으로 쓰는 고속 충전 기능이 갖춘 최신 배터리 라는 겁니다 이것의 가격을 r&b 0.4 공급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55달러 정도 됩니다 0.4위안의 배터리가 24년 중반에 공급된다 라는 겁니다 현재 이 가격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catl 이 유일하다 라는 겁니다 현재 이런 배터리 가격 하락에 대해서 2020년 예측 곡선에 들어왔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37000 x-Follow 기술연구원이자 미래학자인 토니 세바가 이것을 자축했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예측한 가격이 왔다 라는 겁니다 27년까지 50달러를 예측했는데 현재 중국이 숫자를 더 빨리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향후 내연차 가격과의 역전 현상으로 연결을 합니다 또 다른 예측으로 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것 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라이트 법칙이라고 하는데 배터리 마켓 사이즈가 2배가 될 때마다 배터리 가격은 25% 하락한다는 경험적인 예측을 2000년 초반에 했습니다 현재 이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v 자동차 트럭 기차 선박 비행기 및 ESS를 가속화할 걸로 봅니다 또 이것을 소규시대 종말로 기대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하지만 현재의 소규 유가는 견조한 편입니다 다양한 배터리 부품의 가격들을 조사해서 실제 만들었을 경우에 얼마의 가격이 나오는가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현재 lfp가 24년 1분기 52달러 ncm622 69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니켈 코발트 가격이 추가로 더 낮아지게 되면 ncm 배터리보다 lfp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든 ncm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 어떤 기업의 가격 조건에서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가격들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은 또 다른 시장의 하나인데 이것이 서방과 분리되어 있다 라는 건데 이 부분이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 가격은 세금 배송비 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국 시장에서는 배터리 셀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서 언급 드리겠지만 실제 중국에서 배터리 가격은 0.4위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그림은 내연차와 전기차의 가격 크로스를 예측한 그림입니다 c 세그먼트 2026년 라이트 밴 2025년 스몰카 2026년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부 1년 앞으로 당겨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25년에는 뭔가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싸다는 기사가 나오고 전기차의 장점을 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나오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4년 1월 lfp 각형은 0.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catl 가격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리튬 선물은 23년 12월 8만 위안 다시 2월 9만 위안 에서 최근 5일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은 12월 8만 위안 이 나올 때에 급락을 방향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가격은 2개월 유지된 후 배터리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catl 이 설정한 20만 위안까지 리튬 가격이 오르면 뭔가 새로운 일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 간의 협의 등 변화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